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8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식욕은 어릴 때부터 다스려야 한다. 아침 기별 말씀입니다. 식욕은 어릴 때부터.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원 1장 7절 말씀입니다. 질병만 대물림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의 그릇된 습관, 왜곡된 입맛, 더러운 욕망까지도 자녀에게 대물림합니다. 인간은 진인 역사, 진한 역사에서 지혜를 얻는 일에 더딥니다. 원칙도 없고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는 요즘 세대의 이상한 모습은 경악스러운 지경입니다. 이런 일에 관한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도 개탄스러울 정도로 무지가 판을 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돈으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주로 걱정합니다. 건강과 그 방법의 중요성에 관하여 모든 것이 언급되고 기록되었는데도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입맛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인간을 파멸과 죽음으로 휩쓸어가는 질병과 범죄의 파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 악에 빠지는 큰 원인이므로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절제하고 자제하는 법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항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대중의 교육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습관, 요람에서 익힌 입맛과 자제력과 원칙이 그 사람의 미래를 거의 분명하게 결정짓습니다. 무절제와 도덕적 해의로 빚어지는 범죄와 타락은 어린 시절의 적절한 훈련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 젊은 시절의 순수하고 고상한 품성을 온전히 갖고 식욕을 제어하고 천박한 과욕을 삼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자제하는 습관은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는 일생동안 매일 걸어가야 할 길에 지식을 쌓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는 건전한 습관을 형성하고 그릇된 습관을 고치고 자제력을 기르고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동료의 행복을 위하도록 길들이는 시기입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1년 12월 13일입니다. 와우 1881년이면 지금부터 300년 전 그때도 그렇게 입맛에 맞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입을까의 걱정 또 질병만 대물된 게 아니라 부모는 자신의 그릇된 습관, 왜곡된 입맛, 입맛 더러운 욕망까지도 대물임하는 그런 원칙도 없고 생명과 건강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때 당시 시대의 이상한 모습이라고 경악스럽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300년 전에도 그런데 지금은 더 보기 좋게 고상하게 그러면서도 또한 그 입맛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 대물림한다는 그것이 200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방주를 짓도록 하는 그 와중에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또 있었고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바로 이 시기에 그러한 곳에도 노아와 같은 사람들 14만 4천에 해당될 그 노아는 자기와 자기 아내 그 자녀들 8명이 노아 광주에 살아서 다시 우리까지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주 속에서도 14만 4천이라는 우리는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에 이끌려 올라가서 저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숫자지만 그 외에 또 그 천사들에 이끌려 갈 수 있는 그 아이들이나 또 노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미리 잠재워 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지막 시대에 그래도 기별을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14만 4천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특별한 무리고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저는 새 노래를 또 부를 자격이 있고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이면 그 그룹에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하나님께 맺힐 일이고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의 성교사로 오신 그 역할을 생각하며 필리핀에 있는 성교사 부부 조기영 곽현주 그 다음에 성교주에 있는 천명 성교사들이 영육관에 건강하도록 하라는 그 기도요청과 더불어 우리 예수 그리스토의 성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주십니다. 뱃속에서 여인의 뱃속에서 열 달 껌껌한 그곳에서 그 다음에 30년을 그 나사렛 동네 거친 동네에서 그리고 3년 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김 누구든지 그리스토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내시고 인간이 억지로 십자가에 가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심장이 파열돼서 됐음을 그 백부장이 이제 칼로 아니 창으로 찔렀을 때 그 물이 먼저 쏟아져 물과 피가 섞여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끌어주시고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는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 보좌오편에 앉아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넘어질까 봐 주기도 문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지도자들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옛날 지도자나 군주나 왕이나 장군들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위인들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이제 주말입니다. 금요일, 내일 안식일 하나님이 시간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하고 약속하신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가족들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루가 되는 오늘 금요일 예비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0월도 두 주일 남았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히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을 하이다. 아멘. 아멘. 예. 바라나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걸 모든 인류가 찔른 자도 그를 찔른 자도 볼 것이라고 먼저 잠든 우리의 선조들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을 먼저 하늘나라로 구경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예. 어제 저희가 기도했던 우리 할아버지 핸드폰이 이제 여기저기 월마트랑 식당이랑 병원으로 이틀 동안 돌아다니더니 어제 온타리아에 있는 쪽에 머물렸답니다. 그 마침 큰아들이 그것을 그 기기에 고유 넘버가 있어서 봤더니 거기 온타리아에 온라인 쇼핑센터에 있더랍니다. 전화해 보니까 올마트에 중고제품 파는 곳에 10불에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옮겨져서 이제 새로 다시 세팅해서 팔려고 준비하고 있는 차인데 전화를 했더니 경찰에 보고하고 나면은 자기들이 보내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저 저녁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찾게 해주세요. 아빠의 핸드폰을. 왜냐하면 아빠하고 통화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저희 아들이 한 세 주일 전에 그걸 새로 샀답니다. 300불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잊어먹으니까 참 험앙했죠. 그리고 아빠는 미안하고 그랬는데 어제 아침 기도의 응답으로 아침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기도해라 하는 마음이 스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우리 딸네 집에 가니까 그 오빠하고 통화를 했더니 오빠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말을 그 즉시로 몇 시간도 안 됐죠. 여기서 아침에 6시 반에 이 영상 끝내고 가자마자죠. 7시에 도착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최대한으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 기도를 위해서 말씀 읽고 또한 아침 햇빛이 어제는 오늘도 지금 이제 햇빛이 우리 집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직은 끊끊한 상태에서도 아침 햇빛 찬양 또 저녁에 오면서도 끊끊은 구름이 꼈어요. 어제는 7시쯤 돌아오는데 그때도 또 자연히 이 핸드폰이 들어집니다. 영상이 찍어집니다.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한 것을 흉내내는 정상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고린도전서 5장 13절 또 미쳐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말씀을 읽고 하루를 그렇게 짜게 봅니다. 습관이 되면은 그 시간에 들어지더라고요. 모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이 시간과 공간의 문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권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주는 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지저센 하나TV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Amen. 제가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은 우리 딸내집 앞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가 얻었다고 세건데 공짜로 미국은 노인들도 그냥 주니까 주었어요. 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쓰도록 또 했고요. 그랬는데 또 돌아오더라고요. 공짜폰인데 폰은 할 수 없지만 유튜브와 카메라는 찍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거 영상이 모두 이걸로 그리고 이제 읽고 하는 거는 이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돼도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가 나오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아이들과 놀고 책 읽고 하는 거는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제가 좀 많이 하고 안 지우면 또 못하겠다고 돈을 내라고 막 신호가 뜹니다. 그럼 얼른 다 지워버리고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카메라를 한 7, 8개 조그만 거 100불 안 되는 그 캐논 카메라로 옛날에는 했고 편집도 해봤지만 너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직접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옷 조금 노출됐다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기 배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일단 녹화를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숏이 나오니까 그냥 그냥 대강 찍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숏으로 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바인교회에서 직접 좀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가면은 또 어떤 곳에서 예를 들어 지난 지난주는 리버사이드교회에서 뮤지컬 공연 그거를 몇 개 우리 신우님도 나오고 또 잘 아는 신우님과 같은 대표 사모가 또 초청해줘서 가서 찍고 그랬습니다. 다 이걸로 아무 돈 들지 않고 제가 그냥 찍기만 하면 업로드만 시키면 되니까 만약 이제 그만하게 하시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거는 하도록 또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아침 좀 길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May God Bless I love you. Amen.